포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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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거든 포춘 아니거든 포춘 포춘 쿠키처럼 오빠를 부셔버리고 싶다 헤드셋 진동을 켜볼까 어 아줌마 그러면 안 돼 포춘 쿠키처럼 오빠를 부셔서 운세 확인하고 싶다 아 그러면 깽깝 받을 거야 깽깝 받아서 컴퓨터 바꿔야지 요즘 CCTV 많아 없는대로 가야지 저리가 아 근데 오늘 이렇게 프레임 드랍이 중간중간에 생기지 아 아 아 오 맞니? 이 근처에는 없는 듯? 한스쿼드 한스쿼드? 쟤 근처에 두 명이요 살아봐요 살아봐요 어 내 옆에 하나 아 아 왜 이렇게 렉인가? 죽는게 잘 안되니 어 저도 잘 안되던데 아 4,5번 4,5번 눌러야지 이동 이동에 두 명 내렸음 조심들 하세요 그쪽이 이동인가요? 네 이동이에요 아 아 지도를 보시면 블럭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저 이렇게 이렇게요? 네 그게 이제 1동 2동 3동 나누고 도로 기준으로 나누고 블럭별로 1-1 2-2 아 네 이게 백업형이 편하게 그냥 우리들끼리 정한 이 룸이에요 그냥 우리들끼리 정한 이 룸이에요 여기 틀렸네 네 오 아 이쪽에 한 명이요 좀 죽었네 안돼 여기 한 명 어디 있어 빨리 킹이 안 쫓겨네 아 복수하고 빨리 네 게임 해야겠다 도움 빨리 죽어버렸어 오빠 여기 스카이랑 M16 있어 1-2동이야 너 안 써? 네 저 있어요 오케이 나 있는 데도 빨리 알아서 살아서 오세요 홀로그램 하나만 주선아라 홀로그램 있어요 아래에도 노트 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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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가 응 아 아무것도 없는데 아 아 아 아 아 뚝배기가 없어 저 들어왔어요? 네 2층에 있어? 여기 1층이에요 여기랑 밖에 발소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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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해 발소리 났는데 발소리 도사하게 내든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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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소리 방해하는 못 잡았어 옆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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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는다만 왔다 ize Saw 안 보여 없어 없다 내려갔다 1-1동 건너편 1-2동 2층에 하나 눈소리 너니? 네 바로 사망 눈소리? 나 얘 친구 있다 얘 앞에 있는 기절 사망이야 쟤 쟤 집으로 들어와 아 맵지 여기 앰프 하나 있다 로샤 아 밖의 발소리 나 있어 앰프 앰프 먹었어 밖의 발소리 밖의 발소리 소리 찬다 네 구상 여기 3개 3개 세 개 드셔 그거 4배 하나 떨굴게 먹어 네 오빠 워탈 이름이 왜 워탈 워탈? 그 밖의 실체 없니? 없는데? 얘 어딨지? 근데 얘 친구 1층시 채도 없디? 네? 내가 줄게 111발 떨궜어 2층시 채널 미끼 이빼 이 어디 있을까? 발소리 났었는데 이 방 방제가 이상해 너도 이상해 이상 해 그래도 욕하는 줄 알았어 4인 8이에요? 아니 3 한명은 식사 중 누구야? 마이티 형? 어, 포킹 형 아 무서워, 들어갈게요 이 세일에 나와? 자기장 오고는? 아, 오늘 왜 이렇게 렉이 심하지, 나? 아, 그래요? 컴퓨터 재배팅 한번 해야 되나? 근데 이게 게임 자체가 그냥 렉이 심한 거 같은데? 아니, 프레임은 괜찮은데 좀 버벅인다고 해야 되나? 그냥 좀 그런 느낌이야 아, 나 손잡이가 없네 아, 파밍은 더 해야 되네 아, 내 손잡이가 없네 4배 하나 또 남네 차고집은 다 털렸고 1등도 털렸고 야, 그렇게 잘 보이던 손잡이가 하나도 안 보이네 8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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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배? 초반에 털렸을까? 초반에 털렸을까? 소리 왜 갑자기 안 들리지? 야, 잠시만 들어와 폭격이야 폭격, 내 소리 자랑 바꿔야지 어우 시끄러 오우 앞에 울타르 다 깨졌어 우시야, 나 8배 주라 내가 4배 있잖니? 갖고 왔어 혹시? 여기 오케이 땡큐 자 4배 버리고 4배를 숨겨놔서 버려야지 오빠 숨어 들었어요? 아니? 아이두는 또 왜 나왔어? 소리 안 들리신대 잠깐 병맛이네 2배로 아이두 아이두 자기장이 뭐네 루시아 가자 우리 뒤만 조금씩 보면서 가면 될 것 같다 와 개멀어 루시아 올탄 몇 발 있어? 더 줄까? 아뇨 아 앞집 좀 경계하면서 가야 되는데 써버린 루이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네 음 그렇게 오래 안 됐어 딸게요 아이두님이랑 듀오 한 판에 좋아 집게임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? 죽으셨어 초반에 아이두님 돌아가셨어 역시 기대를 쳐 버리지 않는구나 하하 나쁜놈 아 어 도핑하셨을까? 도핑하셨을까? 왔어 아이두 자리 옮기는 동안에 내가 끼워두면 되겠네 아니 형이랑 나랑 그 주워하면 돼요 안 돼 발돋바를 건들게 냉동이 버려 아 버려? 너한테 짐 챙겨 냉동이 엉덩이 잘 씻고 왔어? 깨끗하게 씻었어 비대까지 했어요 샤워기 그 호수 빼가지고 하하하하 아 진짜 아 야 1절만 해 아 아 피곤해 죽겠네 어제부터 진짜 짜증나게 뜨거운 거야 도대체 아니 왜 엉덩이 잘 씻었냐고 물어보는 게 뭐가 잘못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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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라 냉동이가 샤워기 호수 빼갖고 아니 샤워기 호수 빼갖고 샤워했다고 어 아 어차피 왜 짜증하려고 그래 아 진짜 샤워헤드가 고장날 수도 있지 샤워기가 너무 수압이 약해가지고 호수 빼가지고 샤워했다고 아 아 뭐 다른 말 한 것도 아니고 애들이 이러시나 네 저 상상사하는거야 믿겸 믿어줄게 수중독씨 쪽에서 계속 카고팔 소리 나는데 무섭게 그럼 어떻게 안돼지? 게임 이거? 아니 나는 쉬고 있을게 잠깐만 안돼요 원래 아이드 아저씨 오토바이 소리 안돼 4 다리 다주고 있는데 그래서 되고 안하는데 조금도 아 너 어제 말해 잖아 그랬나 약속 취소하고 온다 그랬는데 뭐 마크 마크라서 줘 마크래 저기 모크 라서 꼭 너 모크잖아 언제 나가는데로? 모크였었다고 아 낮에? 나 진짜 나갔어 는 아니고 자리로 올려온거 같구나 모크가 뭔데? 모래집 여크리 아 모크 아침부터 애기님 모자라가지고 아 애슐리 솔직히 맞대가리 없잖아 아니 아니 W하고 클래식하고 차이도 그렇게 없는데 W왜 이렇게 비싸? 7000원 여기있어 W? W가 뭐야? 애슐리가 클래스가 있어요 그 내장 자체가 차이가 있어 클래식이랑 W랑 W클래스랑 플러스랑 퀸즈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 그중에 한몸데 가본율 있는거 같애 클래식은 클래식은 13000원 그 다음에 W가 20,000원 그 퀸즈가 23000원 나 맨날 가던 데가 W인데 그럼? 응 형 W가고요 근데 W에서 음식 몇개 빠진게 클래식인데 난 저 애슐리 맞대가리 없어 근데 음식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 어 카고팔이다 카고팔을 쓸까 말까 막았어요 아 아 내가 5년전에 여자친구랑 수시방가서 소드네택 했었는데 해그를 같이 한다고? 아 카고팔 찬데 아까 버렸는데 아 아 아 찌바르고 헤어졌는데 찌바르고 헤어졌다니 찌바르고 헤어졌다니 찌바르고 헤어졌다니 찌바르고 갑자기 1대1을 하자는거야 자기 잘 못하니까 자기 잘 못하니까 어 어 27킬 1대1하고 헤어졌어 아 진짜요? 진짜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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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맞으냐고 이러면서 뺨 안 맞았어요 게임을 하는데 그게 어디서 가자 우리 최선을 다해야지 뛰자 그래서 남자친구인데 하긴 어제 나한테 그렇게 총 총 쏜거 보면은 그럴만도 하지 로키오빠 내가 먹을라는거 오빠가 먹길래 내가 주먹으로 한대 쳤더니 나한테 총 총 쏘는거에요 맞을짓했구만 니가 아니 왜 때려 하하하 난 저번에 그 뭐야 그 음료수 생각나가지고 하하하 근데 그 후로 몰래 한 한 세 번 정도 더 먹은거 알아? 하하하 하하하 총 사이에 이렇게 에너지들이 껴 있는거 에너지들이 저거 빼가지고 뭐 하하하 아 순간 너무 열밀거야 그 에너지들 생각나가지고 근데 너 많이 피어 먹었잖아 상관을 주차는데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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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rvice 마呢 Yine 아, 왼쪽에서 총소리 겁나 많이 들려 아, 그거구나 분명 카구팔 소리 나는데? 루시아, 사격장으로 들어가자 자리 없으면 나는 술 마시러 갈게 아니요 내가 가면 돼 랭덩이는 어디 가게? 어, 술 마시러 가야겠네 오늘 술 약속 있어? 없으면 만들어야죠 만들면 되지 뭐야, 적 똥집녀랑 먹고 오빠, 뒤에서 뒤에서 어 아니면 친구를 불러야겠다 어, 확인 어디? 240방향 나무 한 대, 사고팔 240방향 나무 루시 앞으로 좀 더 가야 돼 조금만 들어와 아, 야야 이 새끼가 없네 그럼 냉동이 그녀는 썸 타기는 게 아니고 썸녀야 저기요, 냉동씨 네 대박 그냥 만나면 돼 저 새끼 오는 거 우리가 싸, 싸움 싸먹자 나를 쏴? 나도 맞았어, 총알 날라왔어 어 어, 안 보인다 일단 어디로 뛰는지 어 우리 쪽으로 붙을 수도 있어 하 다 내비를 어떻게 바꿀까 자기장 사망인가? 아, 도핑제도 없는데 아, 맞다 이제 바이트 오프 아웃 차주님이지 큰일났어 내비가 너무 구려 얼마 탄 차 중고로 산 거예요? 루시아, 우리 여기까지 뛰어야 된다 이따가 난 심만인 줄 알았는데 심만이 아니더라고 물어봐 아, 저 언덕 위에 하나 있다 어머, 오빠 나 일어나니까 총, 총 쏘는데? 건너편일 거야 그, 언덕 빼기 한 놈 있었거든? 285? 285 가자 아까 뒤에 있던 애 닦아야 되는데 아,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그 앞에 돌에 하나 그 앞에 돌에 하나 있다 응 띈다 돌 안 돼 나 삼아 킬 뺏겼어 어, 아줌마 어, 아줌마 나 구로배가 카구팔 두 대 양념 다 뺏어 먹으면 어떻게 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안 들리는데요, 안 들리는데 저런 이씨 야, 앞에 285 방향에 아까 한 명 뛰는 거 있었다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저기 하나 있다. 300방이야. 나무로 지금 가렸어. 끝 쪽에 있어. 아 우리 왔던 길 되돌아가야 돼? 우리 언덕대기로 다시 돌아가자. 아 완전 개월진데 여기. 정면 스크스 소리. 330방향이랑 싸운다. 도로 건너서 저 돌에 붙자. 나무랑. 거기 자기장 아니니? 네 아니에요. 어 오빠 저 앞에. 방이야. 15 15 15. 어 확인. 15랑 그 오른쪽에도 있어. 어. 3명 3명. 하나 기절. 나이스. 하나 더. 어 저기. 둘 기절. 하나 더 있는데? 왼쪽으로 돌았는데. 아니 왼쪽에 둘. 나무에 둘. 하나 오른쪽으로 살리러 간다. 어 오른쪽으로 간다 간다. 어 나 살려줘. 오빠 죽었어? 어 나 기절했어. 야 네 쪽으로 온다. 온다. 우리 뒤에. 아 씨 렉 진짜 죽여버려 진짜. 아 아깝다. 아 씨 렉. 아 씨 렉.